먼저 홈포너 박범한 복싱짐 소수 29세 진작 179cm 제중 61kg 2장 1승 1패 박형규 이에 맞은 첫번호 동작 복싱 글럽 소수 22세 진작 173cm 제중 60장 탁고 2무대 상승 2승 1패 그 어떤 상대에게도 주둑들지 않는 패단한 2파이터 나에게 참전합니다 마지막 벌꿀 모서리 김영윤 이번에는 이승호 선수입니다 마지막 축98 축하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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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